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놔둬도 저절로 큰다라는 완전 그지같은 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이혼한 자기 누나를 대신해 조카를 우리가 키우자라는 남친 바로 뻥 차버렸구요.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찌 됐을까요? 원지, 남자친구가 자기 조카를 키우겠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후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글 써보는건데 많이 어색할거에요. 여기에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어제였죠. 남친한테 너무나 어이없는 소리를 듣고 정말 크게 싸웠는데 이게 뭔지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 일단 남친은 30대 초반이구요. 사귄지 3년 됐고 남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벌써부터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아무리 늦어도 2년 안에는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주고받은 대화 이후 결혼할 마음이 싹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평소처럼 또 같이 있다가 우리 결혼을 언제 어떻게 할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성격이 좀 현실적이고 그런만큼 특히 결혼 이거는 대충 막 흐지부지 뭐 그럼 그렇지 이럼 이렇지 이러기 싫어가지고 가끔 진지하게 결혼 계획 같은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내곤 했어요. 그랬는데 결혼 대화를 나누던 남친이 됐듬 근데 우리 누나가 조카를 나한테 보낸대 이러네요. 남친에게는 6살 많은 누나가 있는데 옛날에 이혼했구요. 7살인 아들과 함께 남친 엄마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걸 말씀 안 드렸는데 남친과 저는 지금 외국에서 유학 중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게 문제가 됐어요. 어제 자기 누나랑 엄마랑 이렇게 다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조카를 저희가 있는 곳으로 유학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게 뭐 1년 2년 단기도 아니고 대학까지 전부 다요. 그 긴 시간을 외국에서 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 사실 하나만 해도 어처구니가 없는데 여기서 더 어지러운 건 바로 남친의 반응이에요. 이 이야기를 저한테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쉽게 꺼낸다는 거 아니 이게 뭐야 꿈인가 싶었지만 일단 이 인간이 뭐라고 더 하는지 한번 드러나보자 싶은 마음으로 계속 대화를 했어요. 그래? 그럼 그 조카 애인은 어디서 살 건데? 뭐 내가 좀 자리 잡으면 우리 집에서 살아야겠지? 아마 유학이 끝나고 이민을 하는 그런 건가 봅니다. 와 이때 정말 뭔가 머리에서 번쩍 하는 거예요. 같은 지역에 살겠다고도 아니고 아예 같이 한 집에서 살 거라니. 아니 늦어도 2년 안에 결혼할 예정인데 이게 뭔 소릴까요? 그럼 그때 9살부터 10수년을 같이 살겠다 이거 아닙니까? 진짜 거지 같은 말이지만 일단은 침착하게 아니 오빠가 조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거야?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야? 뭐 오빠 일 안 할 거야? 아 물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그냥 나를 대신해가지고 믿을만한 사람을 애 보호자로 해두면 되는 거 아니겠냐? 아니 오빠 그게 뭔 소리야?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아니 너야말로 뭔 소리냐? 당연히 결혼해야지. 아 그럼 뭔데? 결혼하고 조카랑 같이 살자고? 이게 맞아 지금? 아니 얘가 참 야 뭐 벌써부터 그런 걱정을 하고 그러냐? 우리 꽁꽁이가 아직 나이는 많이 어리지만 혼자서도 워낙 잘 아는 애라서 너는 그렇게 신경 많이 안 써도 돼? 이렇게 말을 너무 쉽게 하니까 막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와요. 아무리 내가 신경을 안 쓴다 해도 그때가 되면 겨우 아홉 살 정도인 나이인데 그런 어린아이를 어떻게 신경을 안 쓰고 살아요? 열아홉 살도 아니고 게다가 이게 뭐 모르는 남도 아니고 자기 누나 아들이며 조카잖아. 이런 애를 어떻게 무시해? 그리고 외국에 살아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요. 자차가 없으면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애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이러는 거 이거 누가 할 건데? 이야 이쯤 되니까 그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니까 조금 흥분한 목소리로 아니 이건 아니지 오빠가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는데 애 키우는 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야! 아 누가 10대?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흥분을 해? 왜 자꾸 이러는 거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왜 이렇게 과대해석을 하냐고 솔직히 너 지금 이런 반응 나 좀 당황스럽다. 어? 아니 이게 어떻게 큰일이 아니라는 걸까요? 남친이 그래요. 이건 우리 사이에 있어서 큰일이 아니고 조카아이가 올지 안 올지 확실히 장해진 것도 아닌데 이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다. 이런 주장 아니 그래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결혼하고 난 뒤에 그때 아이를 보낸다고 결정해버리면 그땐 어쩌려고 이런 소리를 막 하는 걸까요? 그리고 제가 흥분을 하게 된 건 이 일을 정말 아무렇지 않은 일처럼 너무나 가볍게 말을 하는 거 이런 남친의 모습에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해서 정말 진지하게 꼭 결혼할 사람이라고 여기고 지냈는데 이 말을 듣고 나니까 그냥 결혼 생각이 싹 사라졌어요. 여러분 보기엔 어떤가요? 정말 제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너무나 먼 일을 가지고 과민반응하는 걸까요? 뒤에 후기까지 쫙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그 아이가 조카인 게 확실해? 남친 본인 애 아닌가? 어? 2번 남친 누나가 왜 이혼당했는지 바로 알겠네. 개념이 없구만. 지 새끼 공짜로 유학 보내고 거절 키우겠다 이거 아니야. 아니 미친. 지금 이게 자기 여친이랑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지 남동생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냐고. 에라이 소박 맞을 냥. 그리고 쓴이 남친은 소박 맞을 놈입니다. 남매가 그냥 세트로 이혼남 이혼료 데리고 난리를 치는 거구만. 3번 아니 동생한테 7살짜리 애를 보내가지고 어쩌자는 거야. 공부도 공부지만 혹시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결혼하고 싶은데 애가 걸리니까 동생한테 버리는 거 아니냐고. 자기 엄마는 늙었고 하니까. 이런 게 아니라면 아무리 공부만 하는 거라 해도 엄마가 저렇게 어린 아이를 삼촌한테 보낼 일 따위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죠. 올 거면 엄마랑 같이 들어와야지. 이게 맞아. 저 나이는. 안 그래요? 그렇죠. 뭐 몇 달도 아니고. 4번 이렇게 흥분 안 해도 됩니다. 저 자식이 지금 말은 쉽게 하는데 딱 한 달만 데리고 있어봐도 씻껏 먹고 돌려보낼 거예요. 가끔 보면 그래. 어린 애들은 그냥 놔둬도 지들이 알아서 저절로 크는 줄 아는 것들이 있더라고. 그지 같은 것들이. 딱 그 짝이네. 5번 진짜 부탁인데요. 그냥 결혼 접고 헤어지세요. 저 남자가 말을 번복하고 안 키운다 해도 마찬가지. 지 누나 등살에 스님까지 개고생할 게 뻔히 보인다고요. 지 누나가 왜 이혼했는지 답이 딱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결혼하면 너도 이혼해요. 6번 님아 왜 이런 고민을 해요. 저런 거랑 결혼하지 마세요. 결혼할 여자의 의견은 아예 묵살시켜버리고 듣지도 않고 지 멋대로 누구를 키운다 만다 통보하고 이게 말이 되냐고. 완전히 미친 거죠. 하다못해 개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키우는 것도 부부라면 서로 합의하게 드리는 게 정상인 건데 아우 그지같은 놈. 7번 나는 제목만 보고 부모가 다 죽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불쌍한 조카를 키우겠다는 건 줄 알았는데 완전 쳐돌았구만. 추가 헉 남친이랑 오지게 싸우고 속풀이로 쓴 글인데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릴 줄은 정말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잘 읽었고요. 좋은 조언들 되게 많은데 정말정말 감사드려요. 근데요. 제가 너무 정신없이 글을 쓰다 보니까 많은 걸 빼먹었어요. 일단 돈 문제. 이거 전부 다 자기 누나가 부담하기로 했대요. 남친이 처음부터 말을 했던 건데 제가 본문에 깜빡했습니다. 하지만 돈만 있다고 애를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남친이 그러더라고요. 야 돈도 누나가 다 대준다 했고 애 돌봐주는 도우미도 따로 구할 거고 그러니까 너는 결혼 후에도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신경 안 써도 돼. 이건데 아무리 돈을 주고 또 다른 사람이 키운다 해도 그래. 한 집에 살면서 제가 어떻게 신경을 안 쓸 수가 있겠냐고요. 사실 남친은 아이들을 썩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카 아이가 지 외삼촌을 되게 좋아하고 잘 따르는 편인데 정작 외삼촌인 남친은 그냥 의무적으로 좀 놀아줄 뿐이지 되게 귀찮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오빠 평소 애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런 오빠가 어? 저 조카 아이 나중에 사춘기 오면 그때 어떻게 감당할 건데? 이랬더니 어쩌긴 뭘 어째 나도 지금부터 천천히 애 키우는 법을 배워야지 뭐 이랍니다. 대책이 없어요. 너무 쉬워. 인생이 되게 쉬운가 봐. 아 그리고 댓글 중에 조카가 아니라 남친의 친자가 아니냐라는 글이 많이 보이는데요. 솔직히 그건 아닙니다. 딱 보여요. 평소 조카한테 각별한 애정이 있다거나 누가 봐도 뭔가 이상한 음흉한 그지 같은 그런 건 아예 없어요. 여하튼 어제 다시 한 번 더 이 문제에 대해 또 대화를 했고 이때 제가 확실히 말을 했습니다. 나 지금 분명히 밝히는데 그거 절대 반대다. 그러니까 만약 키울 거면 나랑 헤어지고 난 뒤에 데리고 와. 물론 결혼 후에 데려와도 마찬가지. 나 그때 이혼할 거야. 바로 이혼이라고. 이랬더니 남친이 그래? 뭐 네가 그 정도로 싫다면 할 수 없지 뭐. 알았어. 이렇게 대답을 하긴 했는데요. 문제는 일해놓고 결혼 후에 나중에 말 바꾸면 어쩌냐 이거죠. 너무 걱정됩니다. 하 이런 남친과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번 사건을 통해 제 마음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당연히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연애까지는 몰라도 결혼은 아니다로 바뀌었거든요. 여하튼 좋은 조언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최종 후기도 있습니다. 댓글 1번 나는 쓴이 남친이 아니라 쓴이가 말 바꿀까봐가 더 걱정이야. 말은 이렇게 해놓고 결혼 우리한테 말은 이렇게 해놓고 결국 그놈이랑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많이 바꾸던 그런 애들을 우리가 2번 아니 지금 도대체 뭘 하자는 거요. 저기요 님아 이거 고민이 된다는 거 자체가 큰일입니다.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미친 거고 비상식이라고. 그리고 이런 비상식은 남들이 아니고 바로 본인의 인생을 비상식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제발 정신 차려요. 3번 그래서요. 뭐 어쩐다고. 이래도 결혼하겠다고. 4번 뭐 돈이면 다 되나. 니들 결혼하면 애 안 낳을 거야. 다 같이 살 수 있겠냐고. 그리고 어린애들은 엄마가 있어야 한다고. 답답하다 정말. 저 어린 거를 못나라 보내서 어쩌겠다는 거야. 5번 얘도 참 답답하네. 그 말을 믿냐. 얼른 돌아서라. 지옥 아가리 앞에서 고민은 병신들만 하는 거야. 병신되고 싶냐. 여기까지가 1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4년 뒤에 올라온 후기 가져오겠습니다. 4개월이 아니고 4년 뒤에 올라온 후기예요. 올리는 즉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그럼 조금만 기다려주이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